안녕하세요 모모의 삼촌입니다 그 명견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찾아보면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그 2019년도 명견해가지고 보면 걔가 많이 나와요 쭉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대부분 그 2017년도 기준으로 된게 많더라구요 2016년도 17년도 기준 작년에 2018년도 1월 18일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 동물보호법 강화 때문에 이렇게 모임을 하죠 거기서 이제 명견을 5종에서 8종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8종으로 변경된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기존에 있던 5종에서 3종이 추가가 됐어요 3종이 뭐가 추가가 되냐면 라이카랑 칸갈이랑 오브차카가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되면서 라이카 외 라이카 믹스 칸갈 외 칸갈 믹스요 그리고 오브차카 외 오브차카 믹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경 후 변경 후고 그건 현재고 이전이고 이렇게 변경 후 변경 전에 가지고 이전 이후에 가지고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왔고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명견에 지금 라이카랑 칸갈이랑 오브차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최근에 발표한 거 작년 개정판이 없을까 2019년도 개정판이 없을까 해가지고 막 찾아봤습니다 찾아봐도 안 나와요 오래된 게 올해 글을 쓴 건 있지만 그 발표 자체가 내용이 오래된 건 없더라구요 2018년도일 게 아니더라도 이전 거더라구요 그래서 아침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도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농림식품부 거기 들어가 봤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몇 년도 개정판이다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명견은 있는데 다섯종이 여덟종이 아니고 8종이 아니고 다섯종이더라구요 그런데 그 종이 어떤 종인지가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작년 기준인지 올해 기준인지 발표 내용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다른 부서로 돌려서 돌려서 결국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이제 법제처에 알아보라더라구요 법제처에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법제처에 알아봤습니다 그전에 이제 법제처에 알아보기 전에 대한항공에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에 전화를 하니까 그 지금 대한항공에서는 명견을 8종으로 보더라구요 아시아나도 8종 거기에는 기존 5종에다가 우리가 검색하면 나오는 5종에다가 이제 3종이 추가가 된 거죠 라이카 칸갈 오브차카가 추가가 되었는데 그 기준이 그러니까 변경 후 변경 전이니까 당연히 농림축산부에서도 8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왜 5종 밖에 안 나와 있을까 근데 왜 기준이 날짜가 안 정해져 있을까 해가지고 법제처에다가 오늘 또 들어가 봤어요 법제처에 들어가서 보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발표된 걸 봤거든요 그게 명견이 5종입니다 5종 그리고 지금 네이버 검색하면 5종으로 나오기도 하고 8종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8종이 개정 후래요 5종은 개정 전이고 2019년도에 봐도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보면 6종으로 나와요 그 기존 5종에다가 한 번이라도 개를 물어가지고 개가 사람을 물어가지고 위험성이 강한 개들 해가지고 6종으로 묶어놨어요 여기 6종에는 어떤 게 어떤 게 다 세부사항이 없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법제처에 가서 알아봤어요 2019년도 진짜 기준 발표는 뭐냐 알아보니까 기존 5종으로 간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표를 해가지고 8종으로 갔는데 그때 최고 45cm 이상이라는 그런 기준이 였대요 그냥 최고가 45cm 이상 그게 뭐 어떤 개고 뭐 이런 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명견견종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최고가 45cm 이상 되면 물면 위험하다 이렇게 됐대요 그때 이제 연예인 프렌치 불독이 사람 물어가지고 그거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45cm 이상 명견으로 지정해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왜 기준이 없냐 이러면서 5종으로 갔답니다 6종도 빠지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8종으로 했다가 다시 3개를 묶어가지고 사람을 물었던 전적이 있는 게 6종으로 갔어요 6종으로 갔다가 다시 5종으로 원래 기본 2018년도인가 개정된 거였지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그 내용 그대로 복귀가 됐죠 그러니까 개정 전 개전 후에서 다시 복귀가 된 거예요 원래대로 5종 그러니까 라이카랑 오브차카랑 칸가랑 거기서 빠집니다 빠지고 빠졌지만 아직까지 공항에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에서는 그 8종을 그대로 명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카랑 칸가랑 오브차카까지 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년도 명견 목소리가 좀 작죠 컨디션이 안 좋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 목소리가 원래 목소리 60%는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원래 목소리 한 30%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눈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초점이 없고요 눈이 눈에 희내리가 풀렸어요 그럼 아직도 몸이 되게 안 좋네요 빨리 회복이 안 돼 가지고 다시 뭐 좀 검사를 싹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아침부터 설쳐 가지고 그 이전에 아무리 조세도 안 나오길래 아침부터 설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확인한 내용이니까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2019년 법제처에서 말한 거예요 그대로 2019년도 법제처에서 제정한 기존 5종 그대로 그리고 아직까지 공항에서는 8종으로 온다 8종에는 라이카, 칸갈, 오브차카가 포함이 되어 있다 공항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법제처에서는 명견에서 빠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